이거 뭐야 이거? 요즘 폭죽이 이렇게 생겼어요? 네 그거 뜯고 던집니다.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던지게 되겠구나. 오 좋네 좋네. 이거만 해도 되겠지? 정성이 없어요 형님. 너는 정성이 너무 넘쳐서 문제야. 정성이 너무 없어요. 이거 끄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형님. 너무 많지 않아? 그냥 한 채만 붙여. 쥔. 쥔. 아잉. 아잉. 야 쟤 너. 유 스펠링 모르는거야.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. 아 하다보니까. 그럼 좀 이쪽으로 보내자. 보내라 보내야. 아이러브 Y.O. 자 저희. Y.O는 좀 그랬어요. 아이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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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갑시다. 뭐 잤어 뭐 잤어. 제가 쓰면 안되죠 형님? 제가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. 이리와. 짐 좀 착각. 좀만 착각. 좀만 착각. 야 너무 멀어. 너무 멀어. 5.6.7.8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태용 생일 축하합니다 야 호비래 태형아 부러워 이거 뽑았는데 뽑힐이 많아 던져 야 이거 뭐야? 제이홉 이래 위에 빨리빨리 부러지면 팔이 떨어진다 팔 떨어진다 아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형 나이 서른이라 팔 떨어진다 손 하나 일어졌어 오케이 생일 축하한다 친구야 태형아 생일 축하한다 이게 더 치우기가 힘든데? 태형아 난리났네 형 선물 유용하게 써줘 감동이었어? 우리 진형이 생일선물로 황금을 주셨습니다 용돈 용돈 마시는 거 보고 마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형 유용하게 쓰라고 야 이거 치우기도 힘들다 이거 맞네 그 양이 생각보다 좋은 마음으로 유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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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대형이 형 축하한다 네 제가 어 화장실을 하는 바람에 밴대형 씨 생일 축하를 못 드렸는데 어 이제 태형이의 생일이 오니까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태형이 생일 때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아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uft 으 으 으 으 으 으